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동권의 대표적인 그런 언론이 알자지라입니다. 9월 5일 날 알자지라지는 문재인의 권력 남용 한국의 새로운 규범이 되다 새로운 표준이 되다 라는 김형화 호주국립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부제가 권력 남용을 한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아마 이 부제가 이번 칼럼의 내용을 아주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 남용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 기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한국의 여당이 최근 각종 악재로 인해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소개한 이후에 김형화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덕스러운 성격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을 새로운 규범으로 사물리는 그들의 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력 남용을 새로운 규범으로 사물리는 그들의 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권력 남용이 현실이 되다. 김형화 호주국립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선거 승리 이후에 법치를 거듭해서 훼손해 왔고 상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절차를 무시하고 포퓰리즘 어젠다를 더욱 강화해 왔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 17개를 모두 독식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이후에 또 김형화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당은 국회법에 의해 요구되는 소위원회 심의나 그 밖의 다른 회비 절차 없이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또한 전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도로 여러 부동산법을 강행 처리하고 말았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지지세력인 40대 미만의 중산층에게 더 많은 장애물을 안겨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검찰개혁 권력 남령의 생생한 사례다. 김형화 호주국립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집권 세력이 총선 이후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고 침묵시키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추미애 장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인사들을 수산 윤 총장의 척건들을 좌천시키면서 친정부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혔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민의 반감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반감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형화 호주국립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모든 것에 비춰볼 때 1987년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에 한국정부를 결합했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종식하겠다는 약속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당의 한국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김형화 호주국립대 교수의 칼럼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취지가 놀랄 정도로 떨어진 점은 2021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레임덕을 맞이할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이다. 이렇게 칼럼이 끝을 내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집권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해양 세력과의 협력을 통한 자유주의적 발전 경로가 아닙니다. 이 자유주의적 발전 경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주정된 헌법적 기본 질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헌법적 기본 질서와 해양 세력과의 그런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정도로 아주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친중 성격이 강한 혹은 친중 지배하에 들어가는 민족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꿈꾸는 자유롭고 번영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민족 공동체의 기반을 둔 일종의 친중 성격이나 또 친중의 친중 그 너머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 건설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늘 모호하게 자신의 의중과 목표와 자신의 의도를 숨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은 닫히고 귀는 막히게 되는 겁니다. 모호한 겁니다. 민족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친중과 친북의 길과 만나게 되고 반대로 반미와 그리고 반일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큰 스케일 하에서 4.15 부정선거도 행해졌다고 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을 장악하면 국민들을 꼼짝 달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가장 적게 투입하고 한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지에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따라서 끊임없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현재 집권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송영길 위원장의 국회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위원장의 입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서도 계속해서 한미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한미관계를 와해시키고 한미관계를 분해시키는 그런 종류의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이 꿈꾸는 민족공동체는 낮은 연방제와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억제나 강제나 강요화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형아 교수는 그런 현상의 단면을 abuse of power 권력의 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권력의 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 권력을 남용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방역의 이름으로 향해지고 있는 억압과 강제와 강요화 개입과 간섭은 이 나라가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노선이나 목적지와 연결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나칠다 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오늘 김형아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변화를 문정부의 권력의 남용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반발하고 지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그 냉혹한 진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항상 권력이란 것은 진공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담아놓은 사람들은 자식의 유익함을 위해서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 2020년도 4월 15일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여러분 출범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